신성장의 성과를 극대적으로 극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혁신을 해야지 다른 경쟁 산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우위에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속도전에서 이 규제가 큰 글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글림돌을 없애도록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다 부처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이 의료 헬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오늘 다시 경청을 하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오늘 충분히 경청하고 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